안녕하세요 정동결입니다 10.24 패치 이후 현 메타에 가장 쉽고 좋은 1티어 덱 두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첫번째 베인 덱입니다 그냥 뭐 처음에 황혼이든 명사수든 선택받은 베인이 뜬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방향을 정하고 가시면 되요 그리고 빌드업 할 때 좋은 유닛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베인으로 황혼 베인으로 빌드업 할 때 가장 좋은게 귀감 앨리스랑 케넨이든 자르반 귀감을 받으면서 빌드업 하면은 피관리도 잘 되고 연승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황혼 베인이면 명사수 같은거 니달리나 티모 같은거 있죠 징크스가 뜨면 올려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티모가 좋은거 같아요 초반 실명이 아주 좋아서 티모가 나왔다고 치고 티모를 올립니다 배치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황혼 베인이 아니고 명사수 베인이다 그러면은 티모 말고 뭐 이 자리에 황혼을 넣으면 되겠죠 뭐 쓰레쉬 같은거 이런 시너지표 보면서 맞추면 좋은데 귀감이랑 명사수 황혼 이 세 시너지는 받으면서 가는게 좋아요 그러면서 5레벨에는 뭘 넣냐 뭐 파이크 같은거 스턴이 좋아서 대충 아무거나 하나 넣으시면서 파이크 넣고 6레벨의 광신도를 조금 생각해주시는게 좋아요 일단은 이 덱은 레벨업을 베인이 삼성이 찍히기 전까지는 한번도 안누르는게 안누르는 덱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요 베인이 삼성 찍히기 전까지는 빌드업을 대충 요정도 요정도만 4렙 때 이렇게 5렙 때 이렇게 6렙 때는 광신도 같은거 왼쪽에 시너지표 보면서 가장 세게 내시면 됩니다 베인한테 템은 어떻게 주는게 좋느냐 맨 처음에 줬을 때 가장 좋은 템 저는 조금 맨 처음에는 피관리 하려면 구인수 주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구인수 그 다음으로 주는 템 저는 루난 근데 수은은 진짜 필수라서 수은각은 계속 보시면서 만들어 줘야 되요 그러니까 구인수 수은 루난까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시면 진짜 베인이 다잡아요 삼성 찍히면 혼자서 그냥 다잡아요 맨 처음 첫 초밥은 곡궁 먹는게 좋겠죠 곡궁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덱도 곡궁이 필요한 덱이라서 처음에 첫 초밥에 곡궁 먹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5렙 빌드업 6렙에는 뭐 광신도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잘 나오는 걸로 빌드업 하시면 좋은데 좋은 빌드업이 요런 귀감 광신도 베인 쓰는 빌드업이 가장 좋아요 뭐 진이 조금 빨리 떠주면 더 좋구요 이런식으로 빌드업 하고 베인 10 만들어주면서 베인이 5레벨 50킵 하고 있는데 삼성이 찍혔다 거의 한 4-1 정도까지는 거의 무조건 찍히거든요 베인이 삼성이 찍히면 그때부터 레벨업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레벨업 하시면 돼요 베인 삼성이 찍히면은 거의 안져요 귀감 받고 뭐 요정도만 되도 베인 삼성이 찍히면은 거의 안져 그러면은 그때부터 50킵 하면서 6렙 찍고 7렙 찍고 8렙 찍고 9렙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 최종으로 덱을 어떤식으로 넣어야지 좋냐 황운을 일단은 최소 4황운 명사수는 2명사수만 해도 되긴 하는데 황운을 그럼 어떤 애들 넣어주냐 일단은 얘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중반빌드업에서는 뭐 다른거 없어요 중반빌드업은 어차피 베인 혼자 딜 다하니까 뭐 사귀감 삼광신도 요정도 제가 생각했을때 좋은 빌드업이 이거에요 그냥 2 4 6 8 그냥 사귀감 삼광신도 광신도가 빠지더라도 진짜 사귀감 넣으면 진짜 좋아요 귀감이 조금 핵심이에요 베인이 조금 오래 딜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려면 귀감으로 10초간 버텨주고 애들이 또 버텨주니까 진짜 귀감이 가장 좋아요 빌드업 할 때는 리븐이 또 황운도 받아주면서 이런식으로 황운 베인이 떴을 때는 리븐 베인 이런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최종 8렙 9렙 갔을 때는 덱을 어떤식으로 넣는게 좋느냐 얘네들 티모도 빠지고 진 2명사수만 받아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밸류 낮은 애들 이제 슬슬 빼주면서 리브나즈를 캐넨 요런 애들도 빼주면서 나중에는 8렙 9렙 때 덱을 말해드리는 거에요 육황운까지 받고 싶다 이러면은 뭐 쓰레시가 잘 나오고 뭐 얘네 황운 애들이 잘 나오면 육황운까지 받아도 돼요 가시오페아 까지 그러면 육황운에다가 명사수는 굳이 뭐 사명사수 받을 필요 없어요 진짜 2명사수만 딱 받아도 돼 자리가 남아서 받으면 결국 좋겠지만 9렙 때 최종으로 완성했을 때 가장 센 덱은 그냥 육황운에 2명사수 받으면서 고밸류 5코스트 애들을 넣어주는게 좋아요 뭐 요네 세트 이렇게 딱 아홉마리가 되죠 요네 세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밸류 고밸류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진리언 요네 있으면 좋고 뭐 세트 자리에 진리언 굳이 뭐 육황운까지 안해도 돼요 4황원만 해도 되고 이런 애들이 잘 그러니까 잘 뜨는 거 넣으시면 돼요 후반에는 카시오페이야랑 그러니까 핵심 황운 유닛은 딱 이렇게 이렇게 4마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야랑 신비를 받으면서 밸류도 높은 진리언 그리고 명사수를 같이 받기 위해 진 그리고 아즈르는 5코스트이면서 진 보호하기도 좋고 귀감도 받으니까 그냥 좋죠 그리고 요네는 반각해줘서 좋고 딱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수 얘네들 필수 그 다음 필수 이런식으로 필수 그 다음 필수 뭐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6황운 받으려면 딱 쓰면 좋고 이 요네 자리를 뭐 세트를 넣어도 되고 리신을 넣어도 되고 케인은 좀 안어울려요 어차피 베인이 딜 다하니까 이 요네 자리를 뭐 리신이나 세트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게 뭐 쓰레쉬가 없더라도 뭐 황운 토큰을 하나 먹는다 그럼 진한테 황운을 주면서 6황운이 되겠죠 그럼 더 깔끔해질 수 있고 이 시너지에 굳이 집착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대신 4황운의 이명사수 얘네 필수 유닛들은 무조건 써줘야 돼요 얘네 필수 유닛들은 은혜는 조금 다른 리신이나 세트로 대체할 수 있고 얘네들은 거의 필수예요 이렇게 딱 완성되면 배치를 대충 베인 여기에 두고 제일 구석 수은까지 있으니까 제일 구석에 두고 그 옆에 아즈르 아니 아즈르는 한 여기 정도 올려놓고 그 옆에 진으로 놓고 이 가렌을 병사라고 생각할게요 아즈르의 병사 질리언도 안전하게 여기에 놔주고 병사를 이렇게 막아주고 리븐을 일렬에 두시는 게 좋아요 리븐은 왜냐하면 앞에 CC에 넣는 애들 있잖아요 뭐 요네라든가 뭐 세주하니 앞에 CC 넣는 애들 뭐 카시오페이아 이런 애들한테 리븐이 1열에 있으면 바로 한두 대 맞고 위로 올라가니까 그 궁을 얘네들이 안 맞게 해줘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리븐은 1열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귀감을 안 받더라도 혼자 단일 귀감이 있으니까 안 받더라도 리븐은 1열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릴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븐 밑에 얘는 사정거리가 420이라서 2열에 뒀을 때 바로 공격이 가능해요 바닥에 놓으면 두 칸을 뛰어 올라가야 돼서 스턴을 조금 늦게 넣을 수 있어 귀감도 받으면서 리븐 밑에 두시는 게 좋고 카시오페이아 얘한테 뭐 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 들어있으면 1열에 두셔도 돼요 2성 기준에 그러면 1열에 뒀을 때 딱 쳐맞으면서 바로 궁을 쓸 수 있어요 얘 궁 사정거리도 600이라서 1열에 뒀을 때 뒷라인까지 다 닿거든요 근데 뭐 카시를 바닥에 두면 뭐 궁이 조금 효율이 없겠죠 카시는 1열 쓰레시는 그냥 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고 배치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카시오페이가 애들 많은 쪽으로 요네 궁도 애들 많게 많이 묻힐 수 있게 배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시너지표는 딱 이렇게 6황운 필수 유닛들 써주면서 그리고 베인한테 이 3신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한테 어울리는 아이템들 리븐한테는 방템 뭐 그냥 방템 남은 거 거결벅 이런 거 썬파 남은 방템들 다 리븐 주시면 되고 일단 1순위로 베인템 2순위로 뭐 방템 리븐 그리고 3순위로 뭐 연운 벨트버 이런 거 남았다 구원 같은 거 카시오페이야 뭐 요네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 뭐 가엔 총검 이런 게 잘 어울리죠 요네한테는 그리고 뭐 아즈르나 질리안 이런 애들도 막 연운템 남는 거 주시면 되고 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한테 딜템은 안 줘도 돼요 어차피 베인이 딜 다 해서 근데도 뭐 딜템이 남았다 그러면 AD템이 남았다 주례가 어차피 진 밖에 없어서 AD템이 남으면 그냥 진한테 주시면 돼요 뭐 인피라든가 거악 뭐 라이 같은 거 베인템 1순위 3신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븐템 챙겨주면서 남는 아이템들 상황에 맞게 얘네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진짜 지금 베인 덱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진짜 쌉 1티어예요 그냥 다 이겨 오 요정도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인 덱은 여기까지 하고 두번째 리롤 덱 바로 제드 덱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다들 광신도로 광신도 기감으로 빌드업 하잖아요 광신도 빌드업 하고 있는데 템이 뭐 제드템이 이쁘다 그러면은 딱 제드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선택받은 제드가 뜨거나 아니면 제드가 그냥 잘 나오거나 제드 각은 초반에 광신도로 시작해서 이것도 제가 말해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인도 곡궁이 많이 필요하고 제드도 곡궁이 많이 필요해서 첫 템을 그냥 곡궁을 드시는게 좋은거 같아요 이 두가지 덱을 보시려면 첫번째 곡궁을 먹었다고 과정할게요 그리고 기모리 이런식으로 앨리스 이렇게 3광신도가 완성된다 어느 덱이든 일단은 볼 수 있죠 근데 템도 곡궁을 처음에 먹었으니까 고연포가 나왔다 그럼 트페한테 주면서 이렇게 3광신도 피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제드도 뭐 우연찮게 하나씩 잘 뜨잖아요 제드도 뜬다 제드도 그냥 써요 제드가 그냥 1성이여도 시너지가 없더라도 초반에 그냥 굉장히 세서 그냥 광신도에 그냥 제드 하나만 넣어놓아 진짜 애들 뭐 2성 선봉대 막 3마리 있다 싸움꾼 4마리 있다 이래도 그냥 얘네들 1성 4마리로 이길 수 있어요 이 빌드업이 진짜 좋아요 광신도 그리고 제드 덱은 랩업을 하면서 할 수 있죠 여기서 뭐 자르반이나 케넨 같은거 떠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그냥 귀감이 그냥 개삭이에요 귀감이 개삭이고 광신도도 개삭이에요 제드도 개삭이고 이러면은 빌드업에서 피관리가 안 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뭐냐 자르반 같은게 하나 떠준다 그럼 자르반 올리고 이기관 받으면서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블링 같은거 하나 뭐 떠줄 수 있잖아요 떠준다 그러면은 특혜랑 바꿔주면서 특혜가 가지고 있던 템 선택받은 제드 없더라도 그냥 일단은 넣어주시는게 좋아요 선택받은 제드를 대께로 노리지 마시고 그냥 제드한테 주세요 1성 제드여도 만약에 운 좋게 선택받은 제드가 뜨면은 그때 그냥 얘 가볍게 한 마리 팔면서 옮겨주시면 돼요 초반에 피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면 그거 다 이겨요 그냥 덱이 너무 세요 이 덱이 초반에 초반에도 세면서 중반에도 세고 후반까지 세고 최종 덱에서도 1티어 덱 사이에서도 이 덱을 거의 이길 수 없을 만큼 잘 커버리면 이 덱을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제드 덱을 레벨업이나 그런 템포나 운영 타이밍 같은거는 동일해요 얘도 3-2에 6레벨 찍어주고 4-1에 7레벨 찍어주고 거기서 7레벨에 제드 삼성을 노리는 건데 만약에 제드가 뭐 진짜 너무 없고 삼성이 안 찍힐 것 같으면 그냥 8렙 9렙 가서 고밸류 제드 하셔도 돼요 대충 빌드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3-2가 됐다 6레벨이 됐죠 한 마리를 더 올려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뭐 그냥 아무거나 귀감을 하나 더 올리셔도 되고 제드가 한 마리가 더 있다 제드 한 마리 더 올려도 되고 뭐 그냥 아무거나 좋아 보이는 거 하나 더 올리시면 돼요 3-2에 6레벨 찍고 아무거나 올려도 돼요 아니면 귀감을 하나 더 올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거의 3스테이지는 지더라도 살살 지고 그러면서 4-1 가서 7레벨 찍고 거기서부터 7레벨 50킵으로 리로를 계속 돌리시면 돼요 대충 2성은 찍혀야 돼 그러니까 4-1 딱 상황에 얘네들 얘 2성 얘 2성 얘 2성 제드 2성 그럼 안 돌려도 돼 그러면 7레벨 50킵 하면서 3성작 보면 돼요 그럼 7레벨에는 뭐 자기가 세 보이는 거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7레벨에 돈을 조금 많이 써서 덱을 어떻게 전환하냐 제드 앨리스 이렇게는 꼭 써요 파이크도 끝까지 쓰는 애예요 이블린도 끝까지 쓰죠 그러면은 얘네 4-1 7레벨에서 얘네들이 2성이 하나도 안 찍히고 뭐 닌자 애들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스무스하게 그냥 닌자로 넘어가도 돼요 쉔 아칼리 케넨 2, 4, 6, 7 딱 7레벨이죠 4닌자 2그림자 3광신도 근데 만약에 이게 선택받은 제드면은 3그림자겠죠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쉔을 3열에 너무 2열에 두면은 박스가 애들이 안 깨져버려 그러니까 3열에 그러면서 그 옆에 앨리스 그 옆에 케넨 이런식으로 귀감을 받아주고 제드도 뭐 귀감 대충 받아주면서 파이크는 귀감 신경쓰지 마시고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 애들 많은 쪽으로 몸촌 쪽으로 이런식으로 배치해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선택받은 제드다 그러면은 진짜 4라운드 다 이겨요 근데 선택받은 제드 아니더라도 세죠 여기서 7레벨 50킵 하면서 얘네들이 전부 2성을 찍은 상태로 돈을 모으면서 제드 3성작 봐주시면 되고 제드 3신기는 일단은 고연포는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아이템이 구인수 이것도 베인이랑 조금 가깝죠 구인수 이렇게 들어가는거 보면 또 베인이랑 똑같은게 여기에 또 수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신도 귀감 빌드업도 비슷하고 템 들어가는 것도 비슷해서 제드각이나 베인각을 같이 봐주면 좋아요 제드 3신기는 이거고 나머지로 중요한 아이템 제드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크 이블린한테 주는게 좋아요 지크 이블린 그리고 뭐 나머지 방템들은 쉔 주시면 좋죠 가고일이나 칼벨트가 안들어가는 방템들 뭐 이런 방템들은 쉔 주시는게 좋아요 제드 2 3신기에 이블린 지크 한두개만 들어가고 나머지 방템들은 그냥 쉔 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빌드업하고 7레벨에 제드 3성이 찍혔다고 가정하면 이 산인자는 고정이고 이 산인자 애들은 고정이에요 파이크도 거의 고정이고 밸류업을 해주실 수 있는데 8레벨에 아지르가 뜬다 그러면은 아지르 올리면 돼요 아지르도 버티는거에서 굉장히 좋아서 가래는 병사라고 생각할게요 아지르 올리고 그러면 3기감이 되잖아 그럼 앨리스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질리언 넣어주는게 또 굉장히 좋아요 밸류업이 되고 있죠 지금 아지르 넣고 또 질리언 이러면 또 신비까지 받으면서 삼광신도도 유지되고 기감까지 아지르로 유지되면서 밸류까지 업되고 딱 깔끔하죠 빌드 업되는게 만약에 이게 지금 8렙 덱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8렙 덱인데 9레벨에 케인 넣어주는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케인이 만약에 8레벨 떴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뜬 애들을 먼저 넣어주면 돼요 얘네들이 먼저 떴다 그럼 먼저 넣어주면 돼 누굴 빼냐 제일 만만한 앨리스를 빼면 돼요 딱 봤을 때 제일 만만한 앨리스를 빼면 돼 이게 딱 구랩 완성 덱입니다 선택받은 그림자 딱 받으면 이렇게 완성되면 질 수가 없어 케인한테 어울리는 템은 총검 뭐 블루 뭐 가엔이나 뭐 이온충격기 데스캡 다 좋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엔 넣어주는게 좋아 수은도 좋고 뭐 요정도 이게 최종 덱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다 이겨 진짜로 딱 요정도인 것 같아요 제드덱은 뭐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